오늘은 일본 친구 집에 놀러가는 날 모처럼 가는 만큼 작지만 좋은 선물을 들고 간다 고맨크다사이 하아이 아이애마스요 하이 그래프 잠깐만 선물을 어떤 단어로 말하는게 좋지? 브레젠토? 오미야게?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아 올바른 표현을 쓰고싶은데 어떡하면 좋지? 안되겠다 더 깨어먹어서 아? 안녕하시 하아 버츄어라 크리에터시아입니다 방금전까지 선물을 주려하다가 어울리는 단어를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선물을 뜻하는 일본어는 하나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각 단어마다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막 알아보고 온 선물을 뜻하는 4가지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브레젠토, 오크리모노 두가지 단어의 뜻을 일일사전에서 비교해보면 브레젠토는 오크리모노 또 오크리모노는 브레젠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엔 다 같은 뜻이죠 하지만 단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뉘앙스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단어는 평상시에 주는 선물을 의미하지만 브레젠토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이 축하일이나 이벤트에 주는 선물을 말하고요 오크리모노는 오치우겐이나 오세보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안부를 전하기 위한 고급진 선물 또는 비즈니스적인 자리에서 주고받는 선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미양에 한자에서도 바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토산 토산품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여행에서 구입한 물건 즉 특산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주죠 이걸 오미양에 라고 부릅니다 또 이 오미양에는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할 때 주는 간단한 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대미양에 라고도 부르죠 사시이레 이 사시이레의 원래 뜻은 선물과 좀 멉니다 깜빵문에 있는 조그만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을 통해서 급식이나 아니면 외부 생필품을 수감자한테 주죠 이 행위 자체를 집어넣기 또는 꽂아넣기라는 뜻의 사시이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점차 변화하면서 지금은 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먹을 걸 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선물과 관련된 4가지 단어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골랐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제가 써야 할 단어를 찾았으니까 다시 가보도록 하죠 고맨크다사이 하아이 하이야맞요 하이, 고래 오미야개 에에, 아리가토 아티니 오이데 나니 갈때きた노? 사몬 노 사시미 도로노 부분 오우 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누르고 가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